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줌을 조금 빠르게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줌에 대한 영상은 이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. 혹시 큐베이스 기본적인 줌 기능에 관련된 것은 그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큐베이스를 익혀가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꼭 그 영상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이번에는 빠르게 줌하는 방법 몇 가지만 언급해 보고요.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큐베이스에서 기본적인 줌은 GH가 기반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서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여기에 관련된 게 있죠. GH.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보면 H따따따따 누르고 G 누르고따따따따따 누르고 있고 이러면 조금 작업이 줌을 좀 빠르게 못하느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좌우에 줌을 빠르게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컨트롤 또는 커맨드를 누른 채로 마우스 스크롤을 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면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 있어요. 줌인 줌아웃. 그렇죠. 아주 빠르게 가능합니다.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일단 확대를 확 해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누른 채로 커맨드 누른 채로 스크롤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렇게 확 줌이 됩니다.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고요.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은 룰러 창에 대고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. 여기서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바 짝대기 커서라고도 얘기하죠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갖다 대고요. 이거를 갖다가 드래그를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그 위치를 빠르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요. 룰러 이 눈금에다 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이 룰러 부분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보라색 되는 분들 간혹 있죠. 큐베이스 얘기하는 사이클. 사이클이 켜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은 이거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난 영상에서 다뤘거든요. 그 영상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굉장히 유저들이 불편해가지고 큐베이스 10.5부터 그걸 해제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.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커서 이렇게 십자 모양 되는 이 커서에서 위아래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눈금에서 드래그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줌인 줌아웃이 되냐. 불편해 죽겠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바로 또 한번 볼게요. 큐베이스에서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신 다음에요. 프리퍼런스에 관련된 유용한 어떤 설정과 기능들 이전에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 한번씩 보시고요.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쭉 보시면 트랜스포트 항목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보시면 오른쪽에 줌와일 로케이팅 인 타임 스케일이라고 있어요. 이 기능이 바로 아까 전에 이제 눈금 부분 눈금 부분에 드래그를 했을 때 줌이 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이 기능인데요.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요. 더 이상 그 기능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위아래로 하셔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줌이 나는 이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체크를 해제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.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돼 있어요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뭐 그냥 기본적으로 쓰실 분들은 그냥 놔두고 쓰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드래그를 하시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. 이 줌에 관련된 이 빠르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은 GH랑 별도로 알고 계시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. 혹시 이게 불편하셨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해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팅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프미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